오늘의 맨물 정보입니다. 먼저 위치 및 주변 시설입니다. 두번째로 건물 정보입니다. 세번째로 세대 정보입니다. 오늘의 맨물은 안산 와동에 위치한 포룸 신축 빌라입니다. 넉넉한 신발 수납장과 일괄소 등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는 현관 전실입니다. 쾌적한 환기 환경과 넓은 공간이 제공되는 거실입니다. 거실 주방 대면형 타입으로 굉장히 넓은 공간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넓고 실용적인 구조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주방입니다. 디귿자형 구조로 넉넉한 수납공간이 확보되며 효율적인 동선으로 편리한 사용감을 제공합니다. 주방 환기 창으로 쾌적한 주방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덕션과 노출형 후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리대에 빌트인 콘센트가 제공됩니다. 넉넉한 사이즈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 환기가 잘 이뤄지는 쾌적하고 넓은 공간 안방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제공됩니다. 환기 창이 설치된 보조 욕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 사이에 펜트리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넓은 베란다가 있는 두번째 방입니다. 넓고 편리한 휴식공간으로 적합한 세번째 방입니다. 아늑한 크기의 네번째 방입니다. 분양 및 상단 문의는 위에 있는 번호로 편하실 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